안녕하세요 승리하는 사람 가족 여러분 오늘은 히브리스 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스의 14번째 강자로 아론보다 뛰어난 그리스도 1번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의 일반적인 자격을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승리하는 사람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제입니다. 2016년 10월 저희는 히브리스 1장에서 8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승리하는 삶은 발행이신 박열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의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승리하는 삶은 주일날 업로드하는 위크 스터디를 통해서 전체적인 구조를 설명하고 구조 안에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연구하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를 연속 강의 설교로 볼 때 가장 우리에게 좋은 말씀의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자로서 선지자의 역할을 설명을 한 다음에 이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으로 넘어가는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묵상하고 있냐면 히브리스는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바른 신앙의 모습을 가르치냐는 겁니다. 오늘부터 나타나는 말씀을 통해서는 이것을 우리가 이번 주 전반부에서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먼저 봤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알게 되고 어떻게 믿게 되고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좀 더 중점적으로 봤었어요. 그렇다면 이번 주에서는 바른 신앙의 모습은 우리가 우리의 신앙 생활도 그냥 바르게 저절로 된 게 아니거든요. 우리도 누군가의 지도를 받고 인도를 받았어요. 즉 누군가가 우리에게 바로 이 은혜의 통로가 되고 지식의 통로가 되고 사랑의 통로가 돼서 우리가 바른 신앙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지도받고 또 계승하게 된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방식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우리가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서 나타났던 왜냐하면 이것이 그래도 올해와 작년의 이 두 해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서 이 내용을 오늘 이 시간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른 신앙의 모습을 가르치나요? 그렇다면 이 배운 걸 우리가 가르칠 때는 누구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 좋다? 바로 예수님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 좋다. 이런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아론보다 뛰어난 그리스도 1번이고 일반적인 자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며 본문은 히브리소 5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5장 처음 시작하는 날이기 때문에 5장 전체적인 개요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씀 묵상하기에서 본문 묵상하기에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중심사상에서 이것을 우리가 글로서 본문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 내용을 봅시다. 대제사장마다 이제 설명하기 시작하는 건 뭐냐면 바로 이 대제사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 우선 일반적인 자격이에요. 어떤 자격이 있냐면 첫 번째 사랑 가운데서 택한 자예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사랑 가운데서. 우리 중에서예요. 우리를 대표하고 우리와 같은 상황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택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에서 뽑힌 자가 아니라 어떻겠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속한 일을 해요. 자 우리가 하는 것은 이것을 우리가 선지자도 어떤 일을 하죠? 하나님께 속한 일을 해요. 대제사장도 누구에게 속한 일을 해요? 하나님께 속한 일을 해요. 왕은 누구의 일을 할까요? 하나님께 속한 일을 해요. 자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적인 행위는 누구에게 속한 일이냐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일이에요. 즉 하나님의 기준인 거예요. 우리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일이에요. 이것이 내 일처럼 기쁘고 즐거운 건 무엇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삶을 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윤리적인 방향으로 하나님의 뜻에 살아야 돼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이것은 구약에서도 굉장히 많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모습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었을 때 기쁘고 즐거워하게 되는 그 모습 우리가 어린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그 마음의 평안과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면서 기쁘게 웃는 그 모습 가정과 교회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바로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일을 할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참된 기쁨과 평화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론적인 것처럼 보이고 추상적인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적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확증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가정에서 경험하고 교회에서 경험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주일날 경험하고 가정에 돌아갔을 때 경험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일인데 그 속한 일이 무엇이냐면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시는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다른 우상과 다른 이런 잘못된 신학이 이단들의 그런 주장처럼 우리가 높이고 우리가 열심히 해서 우리의 세력이 커지는 것이 신의 능력과 신의 영광이 커지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를 위한 부속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온전한 죄송합니다 사랑의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에 속한 일인데 그것이 동시에 무슨 일이에요? 사람을 위한 일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물을 드리는 것과 속지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형성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속지의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된 연합의 의미를 연합의 방법을 바로 수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대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자격과 역할이 1절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이 일을 어떻게 수행하냐면 이 일을 어떻게 수행하는지를 보는 것이 오늘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보고자 했던 그 포인트예요.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어떻게 해요? 능히 용납해요.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의 말씀을 다시 한번 쭉 리뷰하면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인을 대했던 행동들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보세요. 예수님이 언제 분노하셨고 언제 강하게 얘기하셨고 언제 끝까지 인내하셨으며 언제 참으셨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화내신 모습은 한 가지 장면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드러나죠. 어떤 거죠?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거 이것은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잘못된 교훈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볼 수 있어요. 그 외에 요한복음에서 끊임없이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하늘의 떡을 얘기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셨을 때 인간들은 계속 무엇을 주장을 해요? 자기네들이 볼 수 있는 증거를 주장을 하고 자기네들의 기준에 합당한 것을 계속 요구를 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때들은 왜 성전을 청결케 하신 것처럼 분노하지 않으셨나요? 그 부분을 우리의 무식과 미혹을 용납하시는 입장에서 즉 어제 우리가 마무리 말씀에서 박열 목사님이 항상 강조하시던 거 검사가 되기보다는 변호사가 되라 이것을 용납하시고 끊임없이 깨닫게 하시려는 그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에서 나타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성경을 청결케 하는 것은 무엇이 달라요? 이것은 우리가 좀 분명하게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데는 끊임없이 용납하셨어요. 끊임없이 용납하셨어요. 이것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끊임없이 용납하시면서 계속 전하셨어요. 끝까지 전하셨어요.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러나 성전을 더럽힌다는 것은 이 하나님을 자기들의 도구로 삼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신앙을 전해주는 거예요. 즉 거짓 선생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돼요.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 해석되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 적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심판하세요. 교회라는 이름으로 말씀이라는 타이틀로 자기네들의 욕망을 채우고 자기네들을 뜻을 실천하는 도구로 삼으면서 그 안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이런 것들은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그건 구약과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요. 하지만 죄인에 대해서는 미련한 자에 대해서는 진리에 대해서는 미련하고 미혹된 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이것이 되게 진지하게 묵상을 해보면 굉장히 현대 한국 교회의 무서운 말씀임을 알 수 있어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이 역할을 우리와의 관계에서 하시고 우리가 베드로 전서에서 봤던 것처럼 이것을 누구에게 이 역할을 또 부여해 주셨냐면 우리들에게 부여해 주셨어요. 즉 먼저 부모되고 신앙의 부모되고 먼저 선생되었던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우리처럼 저처럼 지금 말씀을 훈련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자격을 갖추게 되는 과정에 있거나 그것을 통과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어떤 것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어떤 것을 어떤 모습이어야 되냐는 거예요. 이 2절의 말씀이 이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살펴봤던 사복음서인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을 기초로 묵상해 보면 굉장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적인 경고는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내년도에 누가복음과 창세계를 위주로 묵상을 할 텐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부분이 좀 더 인간과 관계된 연결된 부분이 좀 더 많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점검해야 될 부분이 더 많아지는 것을 좀 더 깊이 있게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검사가 되어선 안 돼요. 변호사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용납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있어요. 우리가 선줄로 생각할 수 없어요.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진판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지 않아요. 이것은 어떤 위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던 마찬가지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예루수님이 바로 이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말씀에 대해서는 정말 박유일 목사님의 표현을 빌려서 헌법을 작성한 분으로서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분으로서 율법에 대해서 바른 유권해석을 해준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해서는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이 단호하고 분명해요. 안식일법에 대한 것 사랑의 법에 대한 것 하나님의 본뜻을 바로 전해주죠. 하지만 이것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입장에서는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3절로 계속 넘어가도록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은 어떤 위쳤냐면 바로 사람들 가운데서 택해졌어요. 이 부분은 대제사장들의 일반적인 자격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 가운데 선택되었다는 것은 인간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원죄가 있고 스스로도 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것이었냐면 그러므로 백성을 위해서 속죄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해서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목회 현장에서 또 우리가 부모가 되어서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거거든요. 미국 속담에 부르면 Do what I say don what I do 라는 표현이 있어요. 속담이에요. 뭐냐면 내가 말한 대로는 하고 내가 행동하는 대로는 하지 마. 즉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거거든요. 항상 그 어떤 위에서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 말씀을 전한다는 것으로 전한 것으로 우리가 이 말씀처럼 살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는 것이 말씀을 전하는 말씀 리더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오류 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것을 주의해야 된다는 것을 항상 우리 믿음의 세상들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중요한 일로 강조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 일반적인 대제사장들의 모습을 보면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능이 용납할 수 있으면서도 우리가 연약함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속죄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이 3절은 또 표현을 하고 있는데 뭐냐면 대제사장의 자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역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사람에게 속한 건데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택함이 굉장히 중요함을 3절이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택함을 받을 만한 어떤 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격이 되어서 우리가 죄가 없어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이 종교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내가 스스로 자격이 되어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역할은 어떻게 해서 하게 되냐면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받은 자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유대인들은 바로 이 부분에 굉장히 중요성을 두고 있거든요. 아론의 후회여야지 대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론의 반찰을 따른 육체적인 혈통이 아니거든요. 유다의 혈통을 따랐거든요. 레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대제사장이 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에 좀 더 근본적인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혈통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론의 혈통에게 이것을 계승하도록 하셨는데 그 이전에 아론을 선택했을 때 아론이 어떤 자격이 있냐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닭이 먼저야 달걀이 먼저야 하는 이런 논란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먼저 받아서 전할 수 있는 자격이 어떻게 해서 주어졌냐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승리하는 사람 리더로서 교육을 받았고 저 같은 경우는 신대원에 나와서 신대원의 모든 과정을 거쳤고 앞으로 이 부분에 더 잘하기 위해서 더 그 이후의 공부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자격이 취해졌냐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것이 아니라는 걸 알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택하셔서 이 일을 맡겼기 때문에 자격 없는 우리가 이 일을 했음을 알아요. 그것이 더욱더 더욱더 확실하게 드러나는 그런 직분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대제사장의 직분이에요. 제사를 드리는 이 제사장의 직분은 스스로 취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론이 스스로 취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론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아론의 후회라고 어떤 자격적인 것을 우리가 만들어 놓는 것 또한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의 기초로 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세운 기준이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일 말씀에서는 그리스도 께서 왜 대제사장의 대기에 흠이 없는지를 더욱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줘요. 그런데 첫 번째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가장 큰 자격은 그리고 유일한 자격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바로 이 부분이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그래서 앞으로 말씀해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세 명의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줘요. 메기 세덱을 들어주고 아론을 들어주고 바로 예수님을 들어주요. 메기 세덱 대제사장이었어요? 아니었어요? 대제사장이었어요. 아론 대제사장이었어요? 아니었어요? 대제사장이었어요. 예수님 대제사장이었어요? 아니었어요? 대제사장이었어요. 이 세개의 특징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라는 특징에서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의 반차를 따른 것만이 대제사장의 조건이야라고 믿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멜기세댁을 통해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을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었고 이 부분은 우리 요기에서도 요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통해서 대속의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가 할 수 있는 것을 알아요 욕기의 마지막을 보면 친구들 위한 제사를 욕을 통해서 드리라 그래요 예,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줘요 구약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멜기세댁은 이것을 좀 더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대제사장으로서 흠이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대제사장직의 직분을 수행하는데 어떤 하자가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이제 이후에는 무엇을 가르쳐주냐면 예수님의 제사가 예수님의 속지의 제사가 이 멜기세댁이나 아론과 어떻게 다른지를 통해서 이 은혜의 확대, 이 은혜의 완성을 이 은혜의 풍요로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는 여러분들께서 각자 찾아서 지금까지의 설명을 한번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께서 확인해 보시고요 자, 중심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5장 첫날이기 때문에 좀 앞부분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중심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스는 우리의 믿음의 도리의 우월성과 절대성을 증명하는 말씀으로 크게 세 가지로 구본되고 있어요 첫째는 그리스트의 우월성을 논증해요 둘째는 대제사장 되시는 그리스트의 뛰어난 사역을 증거해요 세번째는 그리스트 안에서 뛰어난 성도의 능력에 대해서 말해요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하고 이 계획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얘기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느리게 되는 성도의 은혜를, 축복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승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제사장 되시는 그리스트의 중간가지의 말씀을 우리가 10월달에 보고 11월달에는 이것을 연결해서 계속 보게 됩니다 5장의 주요 내용은 그리스트의 제사장적 사역을 말하기 전에 아론의 반차를 따라 제사장된 구약의 제사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구약의 제사장에 대한 자질, 자격 역시 충분하다는 논리적 단계를 밟아가려고 해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이 부분을 설명해 주는 첫 논리가 바로 오늘 시작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가 대제사장에 됐다는 거예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의 자격을 말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었어요 인간을 대표하여 일하므로 그도 역시 인간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마누엘로 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거든요 인간을 이해할 줄 알아야 하며 소명을 받고 하나님께 임명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바로 오늘 첫 번째 자격에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앞서 대제사장제라고 전제하고 이미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제사장 자격이 있어야 어떠한 결격사격이 없음을 이제는 내일 말씀에서 우리가 묵상하게 돼요 그도 인간의 몸을 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제사장이 되었어요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충족하고 있음을 내일 첫 본문에서 얘기하고 성륙치신하신 후 인간과 더불어 고초를 겪으신 내용을 얘기함으로써 바로 이 모든 내용을 이 모든 자격에 대해서 충족하고 있음을 얘기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 11절에서 14절에서는 수신자들에게 나약하고 무지한 신앙의 단계에서 벗어나 성장한 신앙의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충고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믿은 지 오래되었어도 기본 교리도 이해하지 못하고 동시에 선악도 분별하지 못하는 성도가 있을 수 있어요 히브리스와 말씀을 줄 때도 있었고 그래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자들이 있었어요 자 중시사장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은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여야 한다는 거예요 선지자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말씀, 개시, 뜻을 전하는 자이지만 제사장은 인간을 대표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임으로 사람 중에서 가장 인간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이 바로 어제 말씀이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연결이었어요 이 설명에 대한 연결 부분 그리고 오늘은 바로 인간을 대표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장의 모습을 시작하는 부분이에요 두 번째는 제사장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용납할 수 있는 사랑을 가진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직분으로 먼저 그가 죄인들을 용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사람이 범죄하는가? 무식하여 미혹되기 때문입니다 무식 가운데 제일 큰 무식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이러한 사람과 관계를 가져야므로 이들을 불쌍히 여겨 하나님의 속죄자로서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방법적인 면에서 좀 주의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제사장의 직분이 아니라 검사나 재판관의 입장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예, 우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경험적인 부분이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거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요한복음과 마태복음을 계속 얘기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예, 예수님이 재판관의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신 모습은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없으셨어요 성전을 청결케 하신 것을 복음, 말씀을 전한 것으로 우리가 본다 그러면 그 부분은 우리가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천국 복음에 대해서 선포하는 모습 특히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모습 굉장히 많이 봤고 요한복음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모습이 집중적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그때 예, 재판관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항상 대제사장적인 입장에서 은혜를 선포하고 사랑을 선포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참 저로서도 히브리서를 시작하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흔한데 항상 박윤혹 목사님 가르침은 복음을 전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히브리서의 이 말씀을 좀 해석적인 부분을 강조하다 보니까 제가 이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 입장에서 하기보다는 또 이것을 판단하는 어떻게 보면 재판관자적인 입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이것을 내가 이런 행동을 하는지 비판적으로 살펴서 이런 잘못에서 벗어나라는 것이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비판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께서 그 부분은 분명히 염두에 두시고 이 말씀을 좀 적용해 주셨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자신과 백성을 위해서 속죄죄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사장한 속죄일에 자신과 가족의 속죄를 위해 수송하죄를 바치고 그 백성을 위해 염설을 바쳤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거룩한 직책을 맡은 자일지라도 알게 모르게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죄하신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재물을 드릴 필요가 없었어요 바로 이 부분이 아론의 구약의 관점에서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심이 흠이 없음을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제사가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은혜를 주는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 사랑의 결정체인지를 보여주는 핵심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앞으로의 내용을 우리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 가지 자질을 다 갖춘 자라도 하나님의 소명을 받지 않으면 제사장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직분은 인간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초대 제사장이었던 아론은 하나님에 의해서 제사장으로 임명이 되었어요 후계자나 계승자들도 하나님의 섬리에 의해서 그 위치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제사장에 봉직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자격이 안 된 사람들은 이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직접 심판하신 예가 있어요 사무엘서의 이 내용이 기올룩돼 있잖아요 예외적으로 사무엘같이 아론 자손이 아닌 자 중에서 긴급시 쓰실 수 있으나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한 것임을 우리가 안다면 흠이 없고 결격사유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살펴보기 정답 여러분들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자 적용하기입니다 이 시대에 제사장적 신앙을 가진 사람이 왜 중요하지 생각해 봅시다 제사장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은 어리석고 미혹된 영혼을 하나님께로 데려오기란 너무나 어려워요 우리가 재판관이 되어서는 우리가 정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선 가정에서의 모습이 굉장히 우리에게 영적인 정말 통찰력을 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의 아들딸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이들의 연약함과 미련함과 글씨를 너무 못 쓰네요 연약함과 미련함과 미혹됨을 얼마나 많이 참아줘요 얼마나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해요 얼마나 많이 이 부분을 안고 정말 연약함이 강함이 되길 미련함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되길 미혹에서 벗어나서 승리하기를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인내하면서 소망해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는 우리가 세상에서는 어떠냐는 거예요 어떠냐는 거예요 바로 제사장적인 이런 신앙은 정말 믿지 않는 자를 믿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이고 미련한 자를 지혜롭게 하는 신앙이고 미혹된 자를 승리하게 하는 신앙이에요 정말 제사장적인 신앙이 교회와 가정에서는 정말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거는 세상 이거는 이제 거의 모든 부분이에요 내가 이 위치 이 위치 하나님 사람 그리고 일꾼 이 위치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어떤 설교자의 입장에서는 선지자적인 이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죠 선포를 해야 되니까 바로 선포를 해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양육하고 교훈하고 계승하는 데는 바로 이 제사장적인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세상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왕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왕도 성경적인 왕이죠 우리가 세상의 주인으로서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를 실행하는 사람으로서의 왕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의 왕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특히 특히 교회에서 양육하고 잘못된 것을 교훈하고 말씀을 계승하게 하는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했던 일들이잖아요 이 제사장적인 신앙이 없으면 정말 교회의 모습이 연합된 교회의 모습으로 나가는 데 굉장히 어려워요 물론 우리의 리더로 세워진 목사님들은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을 다 수행하세요 정말 다 수행하세요 이것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현대적인 면에서는 교회의 치리의 중심이 되어서 왕정인 역할도 해요 그런데 이 왕정인 역할도 우리가 알잖아요 목사님들 보면 느끼잖아요 이분들이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는 정말 주권자로서의 왕의 역할을 안 해요?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의 왕의 역할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정말 건전한 교회를 보면 이 제사장적인 신앙을 가지고 일하는 성도가 많은 교회라는 거예요 항상 정말 연약하고 미련하고 미혹된 자들을 세우는 일을 하는 그들을 위해서 일하고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주는 바로 이런 제사장적인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를 둘러보세요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없는 교회는 제가 제 경험에서는 그리고 저에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의 목표에서는 없었던 것 같아요 없었어요 정말 교회마다 있어요 여러분들은 바로 이분들을 보세요 그리고 이분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신을 보세요 너무나 놀랍습니다 너무나 놀라워요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러한 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이루세요 여러분은 이것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정말 제사장적인 신앙을 가진 분들을 통해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나아가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적용하기 부분을 우리가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서 제사장적인 신앙을 가졌나 그리고 나는 그분들을 따라가야지 라는 그런 어떤 정말 영적인 세상을 가지는 면에서 이 말씀을 적용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세우신 속죄의 의미와 사명을 잘 이해하게 하시고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주신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